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박사 일과의 진행이 332번째 시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강훈식 의원 데려다가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분 말씀을 되게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해. 충청도 사람 아니요. 충청도 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충청도가 말을 잘 못하고 의문스럽다 그러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지난주에 유머러스 부분은 제가 좀 잘랐어요. 잘라냈어. 왜? 내가 좀 놀렸거든. 재밌는 분이에요. 또 원래 보좌관 출신의 시사평론도 했기 때문에 정치를 깨고 있는 것도 좋고 말도 잘하고 와이프도 이쁘고. 와이프도 이쁘고는 왜 들어가는 거야? 부럽잖아. ABCD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요. 다 대충 와이프까지 이쁘면. 이박사 아직도 와이프 찾고 있는데 안 되는데. 저기 저 지금 대상포진이니까 두물짓기 하지 마세요. 대상포진 왜 걸렸어? 모르겠어요. 죽어야 돼 이제 죽을 나이야. 그게 나이 드니까 면역력 떨어지는 거라고. 아니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요즘 유행해요. 그 병이 대상포진이. 그런데 노인들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됐죠. 다 됐어. 오늘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의사 특집을 하겠습니다. 오해하겠다. 똥파리 새끼들도 지랄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것 때문에 지랄하면 진짜 무식한 똥파리라는 거를 인증하는 게 아니냐. 역사방송에서. 이재명도 모르는 새끼들이구나. 당연히 이재명 의사 특집은 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근데 똥파리들이 알면서도 들어와 이거는. 아니 뭐. 이걸 가지고 동명이인으로 까? 뭐 뭘로 깔 건데?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알면서 들어온다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한당이랑 똥파리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역사의 한 핵을 그은 분이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오늘 방송 내용 들어보면 알겠지만 또 안타깝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의거를 해서 또 형장 이슬로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열흘나마 이재명 특집 갈 텐데. 이 박사는 이재명 의사라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음. 좀 젊은 나이 그리고 해외파. 음. 그리고 참 기계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 건조 하나는 뭐 나만큼 해. 아. 나는 죽일 거야. 저 새끼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원로들 다 가만히 있고 나 죽일 테니까 말리지 마. 이런 게 있었죠. 네. 세다근? 네. 저도 뭐 자료 찾다 보니까는 뭐 박노자 씨가 쓴 글에서도 일부분도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분의 그 행동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뭐 몰라 이따가 박노자 씨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뭐. 네. 나는 결론으로 입진보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네. 여기서 또 김수민 등판하는. 아니 근데 박노자하고 김수민 비교하는 건 그렇다.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왜 뭐 디스할 이유가 뭐 있어. 안 되면 그때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별을 남아 이재명 특집. 오늘도 목소리 깨꼬리와 멋있는 성우들이 앞에서 녹음하고 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재명 의사 특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나의 충원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수백 수천명의 또 다른 이재명이 나타나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1886년 출생설이 있구요. 1887년 출생설이 있구요. 1888년 출생설도 있구요. 심지어 1890년 출생설까지 다양합니다. 그래도 5년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정도 독립운동 역사를 그은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인데 뭐 어떻게. 다만 이재명 의사 재판 때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에 나온 기소장을 보면 피고 이재명 23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재판장이었으니까 우리 나이로 계산하지 않고 일본식 나이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본식이면 만나이잖아요. 그러면 1887년생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군 평양성 이렇게 주소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평범한 농촌 가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 이름은 수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사망했고 8세 되던 해에 생모와 함께 평양 아청리로 이사. 이후에 어머니는 임옥려라는 사람에게 재가를 들었습니다. 임옥려라는 사람은 상처를 하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재명을 많이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때문에 북청으로 피난 갔다와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계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양부가 그의 이름을 수길해서 제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미션스쿨인 일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이재명 의사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기독교인으로 산 계기가 미션스쿨에 입학해서 또 성교사들도 만나고 종교인들과 교류하고 이래서 기독교인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스쿨인 일신학교에 언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다녔는지는 역시 모릅니다. 기록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재명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도 기록마다 각 기간마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또 증언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용모가 출중하다고 하는 것과 머리가 똑똑했다는 점이죠. 인터넷 치면 사진 나오잖아. 잘생겼어. 잘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동지 김동산이 밝힌 이재명 의 용모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이재명은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통나무처럼 빈틈이 없는 데다 두 어깨가 딱 벌어진 근골질이었다. 얼굴빛은 까무잡잡하고 눈과 입은 작은 편이었으나 눈꼬리는 위로 칫재지고 국악은 한일자로 쭉 쬐어져서 항상 과목한 성격과 더불어 침착하고 강인한 인품이 누구나 마구 접어들 수 없는 매운맛이 있었다. 그러나 차츰 사귀어 볼수록 동지간 우정이 풍부한 인간이었다. 나는 지금도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 요즘에는 눈 큰 사람이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럽니다만 원래 정통적으로 영우의 관상은 눈꼬리가 위로 쬐진 관상이다. 나 같은 사람이지. 왜 너 얘기할 줄 알았어.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묘사는 가만 보면 눈꼬리가 쭉 쬐져서 위로 칫재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 작가랑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작가랑 완전 딴판으로 생겼습니다. 삼국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국지에 나온 영웅들을 다 눈꼬리가 쬐져서 위로 올라갔어요. 중국 스타일이지 그걸. 영웅 관상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영웅이 진행하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막 하는구나 이제. 그런데 지금 동지 김동산. 김동산이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국가보건철 공운록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일제 재판 기록에도 김동산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김동산이 이재명이 의거를 일으켰을 때 함께했던 동지 김용문의 다른 이름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산이 쓴 수기를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의료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김용문. 김용문도 의사였거든. 그래서 이름을 두 개 쓰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제기합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다. 참고로 김동산이 이재명에 관한 수기를 쓴 것은 1958년 신태양 구월호였다라는 점을 밝혀두고요. 1905년 혹은 1904년입니다. 즉 이재명이 17살 혹은 19살 정도 때에 미국 노동이민사회 노동이민 모집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 미국 이민에 응모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목사나 외국 전도사들과 친하게 지낸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로 건너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1906년 3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안창호가 회장으로 있는 한인공립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독립운동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코어업은 없었다. 이것은 페루의 산삼인가 마카인가. 코어업에 마카가 왜 나와? 코어업이 페루산 마카로 업그레이드했거든. 진짜? 오빠 열심히 먹어야겠다. 9가지 기능성 원료로 피로 파파, 활력 충전. 그리고 남자를 위한 페루산 마카와 신개념 단백질 충전, 주문 폭주. 2 플러스 1 이벤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코어업 검색해 주세요. 숙취해소제. 평소에 어느 제품 드세요? 전 주석혁명 플러스죠. 주성분인 쌀개왁스가 알코올을 분해 간에 부담 없는 숙취해소제니까요. 몸속 알코올을 직접 분해하는 주석혁명 플러스. 술 마신 후 얼굴도 안 붓고 아침엔 속쓰림도 없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 혁명이네. 술자리 후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숙취해소의 혁명. 주석혁명 플러스.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기 전 물과 함께 꿀꺽. 아셨죠? 세상이나 경기도에 이런 머니가 있다. 놀라운 머니 대공개. 국밥집 할머니도 춤을 추게 만드는 흥유발 머니. 쓰기만 해도 지역경제 살리는 천사머니. 어버이날 꽃 만들기 민망할 때 꽃보다 머니. 이것만이 아니다. 기본 6% 할인에 소득공제 30%까지. 이런 개이득 머니를 봤나? 알고 보니 이 모든 머니가 바로 경기지역화폐란다. 받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모두가 흥아리라. 우리 동네 업되는 비장의 머니. 경기지역화폐. 이런 머니 있으면 써야겠죠? 첫 번째 광고 활력충전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코어옵입니다. 이제이 청취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입어 코어옵이 3차 완판되었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재입고되기 전에 구매해주신 분들께 적립금과 할인 쿠폰 혜택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코어옵은 활력만 충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활성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비오팅. 이런 멀티비타민을 항문에 섭취할 수 있는 종합건강기능식품이며 여기다가 플러스 페루산 마카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코어옵 검색해주시고요. 성형외과 원장 전영진, 저, 박지훈, 박지희 다 하루에 두 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고합시다. 두 번째 광고는 숙취해수제 광고입니다. 주석혁명 플러스인데요. 다른 숙취해수제처럼 헛개나 광황이 아닌 쌀껴 왁스를 주요 성분으로 합니다. 다른 숙취해수제가 다르게 알코올을 직접 분해한다고 하네요. 간이 알코올에 도착하기도 전에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알약 형태라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챙겨 드시면 그날 술자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네요. 검색창에 주석혁명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오픈마켓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술자리에 혁명을 일으키고자 이름이 주석혁명 플러스라고 지어졌고요. 너무 많이 마신 날에는 아시죠? 술자리에 끝나고 한 개 더 드시면 다음날 수치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주석혁명 플러스를 검색하세요. 네, 세 번째 광고. 네, 세 번째 광고는 올해 4월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된 경기도 지역화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종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카드, 모바일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일반인들도 6% 정도의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미용실, 음식점 등등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와 유통을 통시하기 때문에 자금이 그 안에서 돌고 돌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발행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장님, 요새도 술 안 드세요? 네. 발음 놀라운데? 저 정도가 놀랍다고 아직 멀었어.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또 우리 똥파리 들어왔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개 지랄 떨었거든. 그냥 이재명이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가재로 선택했네. 그리고 지역화폐를 또 직접 사용하셨네. 어떻게 하면 좋니? 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라. 또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역에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특히 재래시장이.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안 좋아지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대형 유통회사가. 어디로 가? 서울 본사로 다 보내요. 그럼 지역의 돈은 계속 마이너스요. 돈은 왜 돈이야?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런데 아직 안 돈단 말이야. 동맥 경화야.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세장님이 말한 것처럼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을 안 싸주고 지역화폐로 쓴단 말이야. 청년기복수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가지고 지역에서 쓰면 지역 경기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너무나 좋은 정책이에요. 문제정부의 어떤 기조하고도 맞죠. 소득수도의 성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돼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가가 아까 피하식별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똥파리들은 피하식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우리 이야기. 1907년 해이금일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감죠. 그 이후 이재명은 샌프란시스코 재미동포 공동회의 석상에서 위국 헌신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네 글자짜리 한자 수거죠. 위국 헌신을 맹세하고 내국 적 숙청을 결의합니다. 그해 10월 9일 동경 나가사길을 거쳐서 사이베리아호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요. 이재명은 만주와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며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초대통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노렸습니다. 1909년 1월 이토가 순종과 함께 평양에 들른다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토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순종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순종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이토를 지금 죽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만류를 합니다. 이재명은 안창호의 만류로 이날 거사를 치른다는 것을 포기하고 또 한 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얼빈 의거 소식을 접하고 다음 타겟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완용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백범 김구를 만난 것도 이때인데요. 백범일지에 수록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옛날 말이어서 현대어로 좀 수정했습니다. 뒤에 나올 것들도 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서 현대어로 수정해서 우리가 조금 각색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들어보러 갑시다. 군대가 해산된 노백민이 풍천 자택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던 때라. 1일은 경성 가는 도중에 안악에서 만나 여물평 진초동의 교육가인 김정홍 군의 집에서 같이 지낼 세진 초학교 직원들과 축하주를 한잔하던 즈음에 호련히 동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진초 학교장 김정홍이 놀라 이야기하기를 학교의 여교사 오인성은 이재명의 부인이었는데 이 군이 자기 부인에게 무슨 요구를 강경히 하였던지 권총으로 위협하여 오 여사는 기겁하여 학교 수업을 감당치 못할 사정을 말하고 이웃집에 비신하였고 이 군은 미친 사람의 행동 모양으로 동구에서 총을 쏘며 매국적을 일일 총살하겠노라고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백민과 상의하여 이 군을 불렀다. 누가 알았으랴? 그가 후에 조선천지를 진동하게 하던 경성 이현에서 군밤장사로 위장해 충천의 의기를 장하고 이완용을 저격할 때 먼저 마부를 죽이고 이완용의 생명은 다 빼앗지 못하고 체포되어 순국하신 이재명 의사일 줄을. 우리의 부름에 응하여 당 24세의 청년이 눈썹에 분기를 가득하게 띄고 들었었다. 인사를 청하자 그는 자기는 이재명이고 수월 전에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여 평양 오인성 여자와 청혼하여 살고 있는데 처갓집에 과부 장모가 여자 3명을 데리고 지내는데 가정 형편은 풍족하여 딸들을 교육은 시키나 국가대사에 헌충할 용기가 없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만 바람하지 않으니 나의 의기와 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나의 부부간에도 혹시 다툼이 생겨 학교에 손해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자기는 어려서 하와이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던 중에 조국이 외에게 뺏긴다는 말을 듣고 두어 달 전에 환국하였으며 이번에 하려는 일은 매국적 이완용으로 위시하여 몇 놈을 죽이고자 준비 중인데 짧은 칼 하나, 권총 한 점과 이완용 등의 사진 몇 장을 가슴팍에서 꺼내어 내어놓는다. 노백님과 나는 동일한 관찰로 사세적 격감으로 허혈했던 청년으로 보여진다. 노백님이 이 의사의 손을 잡고 강곡히 말을 한다. 군이 나란히를 비분하여 용기적으로 활동함이 극히 가상하나 대사를 경영하는 나마로서 총기로 자기 부인을 위박하고 동중에서 방출하여 민심을 요란케 하는 것을 보니 의지가 확 붙지 못한 표식이 지금은 총각 칼을 나에게 맡기고 의지도 더욱 강의하게 수양하고 동지라도 더 얻어가지고 실행 때 내게 와서 우리를 찾아가시오. 이 의사는 노백님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총각 칼을 노백님에게 주었으나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얼굴빛을 띄었다. 작별하고 사리원역에서 차가 떠날 즈음에 이 의사는 호련히 다시 나타나 노백님에게 총각 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노백님은 웃으면서 경성에 와서 찾으시오 하자 기차가 떠났다. 그러한지 채 한 달이 못되어 이 의사는 동지 김영과 회동하여 경성에 도착하여 군밤 장사로 위장하고 거리에서 밤을 팔다가 이완용을 칼로 찔러 이완용은 생명이 위험하고 이 의사와 김정희, 김영문, 전태선, 오재군은 체포된 사건이 신문에 게재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의사가 권총을 사용하였으면 역적의 생명 결말이 확실할 것인데 사리 분별 못한 우리가 괜히 간섭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성공을 못했다. 후회도 이미 늦었다. 마지막 백범의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백범이 생각하기로는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외국 갔다 와서 독립운동도 하고 지금 이완용을 처단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마누라랑 싸우고 말이야 노상에서 총 쏘고 말이야 이거 그냥 혈기로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 이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뺏은 거거든 철 좀 더 들고 와라 그렇죠. 이 말인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그럼 왜 그랬냐 백범일체도 나옵니다만 이재명 의사 제가 집 잘 살아요 네. 맞아요. 그때 1800년 후반 1900년대 여자애를 공부시켜가지고 선생까지 하게 한다? 없죠. 그것도 딸 셋 다를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 장모가 딸 셋 키우는데 돈은 좀 있어서 공부는 다 시켰어요. 근데 이 조국을 생각하고 을을 생각하고 이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의사가 뭐 얘기를 하겠지 내가 이런 장대한 포부가 있다 권총을 딱 보여주면서 저 매국노 이완영을 내가 처단하겠다 하니까 왕성사가 왜 당신이 그 짓을 하냐 나는 어떡하냐 그럼 과부되는 거 아니냐 당신한테 할 사람 많다 야이씨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뭐 이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그럼 싸울 수 있지 뭐 안 그래? 그 싸움이 조금 격화되니까 네 뭐 밥상도 한 번 없고 야이씨 옛날에는 그랬어 임마 요새도 그렇다는 뭐 합시다 야이씨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라 그래 김치도 던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성을 못 이기니까 또 와이프를 바가지 바깥을 끓다가 어디 도망갔어 집 나가버렸어 야이씨 일로 알아 너 이렇게 하다가 못찾는데 그때 하필 백범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지 백범이 보니까 야 저 왜 저래 저 성질 왜 내져 시작가 역대급 감정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독립을 우리 이 나라의 적재청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술을 좀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렇지 마누라쟁이간 말이야 바가지만 아우 아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세상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근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재명 의사의 부인의 집이 좀 살았다는 거는 왠지 모르게 좀 정치적으로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저쪽 진영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어요 그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잃을 게 많잖아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 저도 뭐 선보거나 그러면은 좀 삼성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정치적 얘기하면은 어우 전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즐거웠습니다 집에 가거든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 다른 게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내 남편이 나서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리지 아니 당연히 말리는 거죠 그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하고 시계를 바꿔 찼잖아요 어 윤 의사가 나는 곧 죽으니까 시계 필요 없다 이래갖고 바꿔 찼는데 그 시계를 자 독립하고 나서 윤 의사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줘 그러면 어머니가 백범이 백범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겠어? 저런 씨 우리 아들 죽인 이렇게 되는 거지 흔동물은 당연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더 대단하신 거죠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의사의 와이피를 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이 이후로 이재명 의사 부인이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가 독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이상한 게 백범일지에 나오는 거 살이 분별을 못한 우리가 괜히 간섭해서 무기를 탈취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성공을 못했다 후회도 이미 늦었다 이 의사가 권총을 사용하였으면 역적의 생명 결말이 확실할 것이 느렸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체포됐을 때 이게 수색을 하니까 총이 있었어 응? 총이 있었다니까 그 신문에도 총안자로 있었다고 나오고 재판장에서도 판사가 저 총안정하고 칼안정하고 갖고 있었지 하니까 어 있었어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백범은 칼로 찔렀다는 기사만 딱 보고 그때 내가 총 뺏어가지고 칼로 찔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 의사는 이 돈은 총으로 쐈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완용이는 오히려 칼로 죽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단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선생은 모를 수 있지 어차피 백범일지는 백범의 눈과 기록을 갖고 남겨진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때 일진회 회원 등 친일파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데 대한 사죄단을 일본에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진회 회장 신 이용구 등 1백만 회원은 2천만 신민을 대표하여 대황제 폐하에게 상원하나이다 이란 합방을 창성하여 영구히 신성무궁한 덕택을 누리시길 기원하나이다 개새끼 소리가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는 거에 대한 사죄단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보내자고 위로성금하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일본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한당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 같고요 이런 이완용 일파들의 끊임없는 반민족 행위에 자각있는 민족 지도자들은 그를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고 여러 차례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계획도 이어집니다 1907년 나철은 매국노 암살 계획을 추진하면서 간신을 목 빼는 글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도 이완용은 등장합니다 이완용은 러시아 일본에 붙어서 조약 체계를 선두에 섰으니 꼭 죽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암살을 시도했다 참고로 홍암 나철은 대종교라는 민족 종교를 세운 사람이고 영화에서 좀 논란이 됐죠 그리고 대종교가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탄생한 종교입니다 청산리대 첩 때도 굉장히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싸웠고 나철이 왜 영화 논란이 됐어요? 이번에 영화 사바야? 사바하? 거기서 나철을 조금 나철의 사진이랑 비슷한 사람을 사바하 속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비슷하게 묘사를 사진을 그렇게 비슷하게 쓰지 않았냐 이 새끼들 봐라 홍암 나철 대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맞아요 언젠가 나철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이재명은 밖으로의 악은 이토 히로 보며 안으로의 악은 이완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중근이 2등 방문을 처단했으니 이제는 내가 나서서 이완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재명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1909년 11월 평양 경흥학교 서적종남소와 야학당에서 김정익, 이동수, 조명호, 전봉선, 김명문, 김병록, 박태은, 김이걸, 이응삼, 김동현, 이연수 등 동지들을 귀합하여 거사에 나섭니다 동지들은 이완용과 또 다른 친위를 거두 이 용구 중에 누구를 먼저 처단하느냐로 논쟁을 벌였는데요 논쟁의 결과는 둘 다 처단하도록 끝이 났습니다 야 이완용 먼저 씨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용구가 더 나쁜 놈이야 하다가 야 씨바 그럼 둘 다 하자 둘 다 뭐 고민이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나쁜 놈들 있네 둘 다 죽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이 나쁜 사람이냐 나경원이 나쁜 사람이냐 둘 다 없애 에라이 같이 없애 그냥 똑같이 뭐 다음 총선에서 둘 다 떨어뜨려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선의 증언입니다 우리 비밀교사 동지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역적들을 암살 구몰시키는 것을 실천 행동으로 구현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14사람으로 멤버를 짜고 오적 암살의 담당자를 각자가 자원하여 담당에 맡았다 이재명은 이완용을 김정익은 손병준을 이동수는 이용구를 조창호는 박재순을 전태선은 임선준을 각각 담당에 맡고 이 밖의 동지들은 암살에 사용할 무기를 구입하는 임무와 자금 조달을 하는 임무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정보 수집은 주로 오적의 일상 동정과 출입에 관한 것이었다 이재명 의사는 12월 12일 상경하여 이완용의 거처를 살피던 중 평양에 있었으니까 12월 23일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곳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날을 디데이도 잡습니다 단일 오전 1시 30분경 이재명은 명동성당 밖에서 군밤장수로 위장하고 때를 보다가 미사를 마친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성당을 빠져나가려 할 때 미리 준비한 단도를 단단히 움켜잡은 후 이완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력거를 몰던 차부 박원문이 이 의사를 막아섰고 이 의사는 단숨에 박원문을 칼로 찔러 젊게 한 후 혼비 백산에 있던 이완용의 어깨죽지에 칼을 박아넣는데 성공합니다 이완용이 인력거에서 떨어져서 쓰러지자 이재명은 그의 몸에 올라타 두 번 더 칼을 매국노우 몸뚱아리에 쑤셔 넣었고 주변은 선열이 낭자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성공했다고 판단한 이재명 의사는 몸에 감추어 놓았던 태극기를 꺼내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만 이완용을 경호하던 순사들이 이 의사의 왼쪽 넓적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절나마 이재명은 중상을 입은 몸으로 주위에 모여든 구경꾼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담배 얻어 피우면서도 때보다 한술 했다 그래 니네는 구경만 하냐 사실은 이재명 의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면 학이 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요 재밌는 게 많아 보면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흘러다니는 헛소문이니까 총이죠 총 하나는 또 뺏기고 하나는 갖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거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총을 뭐 집도 뭐 좀 잘 사니까 술 먹다가 그 총을 저당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몰라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열이 내려와요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당당한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완용의 피습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농부 대신 조 중웅이 이재명 의사를 보면서 네가 흉 아니냐 라고 묻자 너 따위 역종놈이 감히 나에게 너라고 하느냐 라면서 호통을 쳤던 적이 있고요 재판 때 재판장 쓰가하라가 비교와 같이 흉행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내는가 라고 질문하자 이 야만 섬나라의 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지 의자는 모르느냐 나는 강도와 같은 너희들을 몰아내 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네 놈들의 앞잡이를 처단하려는 의행을 한 것이다 라고 섬나라 무식한 놈에게 일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대신 조 중웅이 네가 흉한이야 라고 보니까 이 새끼가 누구 보고 너래 이렇게 매국노 새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거사 직후 이재명의 모습에 대해 황성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혜행 흉자의 성명은 이재명이요 거주는 평양이요 연령은 22세 가량이요 골격은 준수하며 안색은 결백한데 연전에 미국 상앙에 왕래하야 야소규를 존봉하다가 금년에 귀국한 자라 하며 순사에게 피척하야 선여를 유하면서 신문실에 앙화하야 취조를 수하는데 언어가 분명하고 태도가 자약하며 복작은 백왕 양복이요 흉기는 회도 이외에도 오염발 권총에 장탄한 자가 유화다더라 예 여기 보면 평양 살고 연령은 22,3세 가량이고 골격은 준수하고 잘생겼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야소교를 존봉했다는 게 야소교가 이제 예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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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 예 예 예수쟁이 교회오빠 예 교회오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취조할 때 언어가 분명하고 태도가 자격하고 복장이 백왕 양복이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아까 제가 군밤 장수로 위상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복장이 백왕 양복이라 했단 말이야 양복 양복 입고 군밤을 팔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가족들이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안에다가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어놓고 겉에다가 군밤을 입고 한복 같은 거 입고 그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회도 이외에 칼 이외에도 오염발 권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백범이 신문기사 안 보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초주검이 된 이외용은 급히 옥인동 자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예상대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왼쪽 어깨로 들어간 칼은 왼쪽 폐를 관통을 했고 이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구멍 뚫린 폐로 공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허리 쪽에 맞은 칼은 신장 부위까지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외용의 목숨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대 조선내의 최고의 의사라고 불리던 기쿠치 스네사부로와 궁중전의 의사까지 총 동원되어 이외용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조선 최고의 의사 이 기쿠치 스네사부로가 조선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난리드는 의사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궁중전의 의사가 동원됐다 이건 뭐 볼 거 없고요 궁중전의 의사가 뭐 어떻게 어? 칼로 난자당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 그렇죠 당시의 무료 우려 아니 이거는 한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고요 결국은 양의학으로 들어가지잖아 그래서 결국은 기쿠치가 수술을 해서 살려낸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거였는데 이야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옥인동 자택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 옥인동 자택에서 나중에 이외용이가 죽어요 네 나이 들어서 죽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옥인동 자택이 우리가 이제 김수임 특집에서 마타리 김수임 특집에서 김수임이 나중에 여기에 살죠 미군 장교하고 해방 후에 네 아 역사가 깊은 그런 지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아 계속합시다 네 다시 이 안용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쿠치의 감정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왼쪽 어깨뼈 안쪽 윗부분에 폭 7cm 깊이 6cm의 날카로운 자창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여 늦간 동맥이 절단되어 많은 양의 출혈 또한 폐가 손상되어 상처 구멍으로부터 출혈과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 2. 오른쪽 등의 열한 번째 갈비뼈 견갑 연부에 폭 3cm 깊이 6cm의 자창 근처에 있는 신장에는 손상 없음 3. 오른쪽 등의 열두 번째 가슴 등배에서 오른쪽으로 4cm 떨어진 부위에 폭 2.5cm 깊이 5cm의 자창 기쿠치가 주도하여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완용은 기적적으로 씨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완용에게는 전국 각지에 개새끼들이 보내온 위로금이 쌓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2만원 이 정도의 돈이 쌓였는데 경유선 1등석 여객요금이 1원 50전 단성사 특등좌석이 1원 50전 그러니까 한 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1만 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 전국에서 웬 개새끼들한테 다 온 겁니다 이렇게 매국료들이 앞에 나서서 활동을 할 때였지 이런거지 이완용이한테 잘 보이면 나도 뭘 하나 그래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다칭 보수 다칭 수구 유튜버들 난리 치는거 봐 결국에는 돈 모으겠다는 거거든 한 명 체포됐어요 똥파리도 돈 모으려고 그러는거야 그렇죠 똑같다니까 지금 저기 똥파리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손절하세요 이 사건으로 동지 10명도 함께 체포됐는데요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혐의를 받은 사람이 25명 그런데 이 중 13명은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포함 12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검사의 기소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 이재명은 수년 전 도미하여 노동에 종사하다가 4년 전 10월경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이미 체결된 2차에 걸친 한일협약을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그른 믿고 항상 붕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경에 이르러서는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주창하여 성명서를 공표하며 그 운동에 착수하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피고 이재명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이미 2차에 걸쳐 체결하였으므로 이번 한일합방 역시 그가 주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이완용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동 11월 중에 경성에서 피고 오복원, 김용문, 양인에게 동지자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모두 이것을 승낙하고 피고 이재명도 거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동지들의 규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동년 11월 하순경에 평양으로 가서 동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피고 박태은 집에서 피고 김정익, 이동수, 전태선, 이덕삼 등과 함께 이완용 살해 계획을 공모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 김정익은 이완용을 죽이는 것보다 한일합방 주창자이며 일진회장인 이용구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 결과로 마침내 이완용, 이용구 양명을 동시에 죽이기로 한다는 결정을 지었다 이에 열성자 일동 모두 그 의견을 찬성하였고 그로부터 몇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호유가 엄중한 이완용을 죽이고 곧이어 이용구도 죽이기로 방약을 정하였다 드디어 1909년 12월 23일 이른 아침에 이재명은 동일 오전 11시경에 이완용이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명동 프랑스 천주교당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피고 이동수와 함께 각기 단총과 단도를 휴대하고 당일 천주교당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얼마 뒤 총리 대신 이완용이 추도식을 마치고 문 앞에서 일력거를 타고 돌아가려던 찰나 피고 이재명이 돌연 길 옆에서 뛰어나와 옥기 속에 감췄던 단도를 휘두르며 타고 있던 이완용의 왼쪽 어깨에 갑골부를 찔렀다 그러자 이완용이 차에서 내려 도피하려는 것을 보고 또다시 추적하여 뒤쪽에서 거듭 그의 허리를 찔렀으며 서로 육박하여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호의순사가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기타 연루자도 역시 이어 체포되었으므로 결국 이완구를 살해할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피고 이동수는 현장에서 도주하고 피고 조창호도 역시 일이 발각됨을 알고 도주하여 체포하지 못하였다 검사의 기소장 우리가 했던 내용이랑 대동소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현대어로 좀 고쳤고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긴데 근데 뭐 지금 이재명 포함 12명이 재판 회부되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의사가 나중에 다 몰라 걔네들 나 혼자 한 거지 뭐하라 걔네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스가하라 재판장과 이재명의 일문일답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기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일문일답은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역사 인간의 건강과 함께해온 녹용 그 좋은 녹용이 50년 이대에 걸친 녹용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노관의 천비고 청정국가 뉴질랜드에서 엄선된 녹용에 육령근 홍삼 등 국내산 원재료를 고집한 천비고 다른 제품과 녹용 함량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품의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현명한 소비자는 제품의 사양으로 평가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녹용 제품 천비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챙겨주십시오 감사 선물로도 참 좋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전화 080-288-8808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대1 채팅으로 주문하신 후 할인 혜택 꼭 챙기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얼굴이 왜 이래? 지혜야! 도대체 뭘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탱탱해진 거야? 헤이브로맨즈 브라운 올인원으로 로션 하나만 바꿨는데 얼굴이 엄청 환해지고 피부결도 좋아졌어 잠깐, 그거 이름이 뭐라고? 로션 하나로 내 얼굴에 환한 마법이 시작된다 헤이브로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네, 이번 광고는 정록원의 천비고와 정록수입니다 감사의 달 5월입니다 뜻깊은 선물이 되는 정록원의 천비고와 정록수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비고, 정록수를 주문하시고 개봉기나 제품 후기 사진만 해도 찍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태그, SNS 태그 해시태그 해주시면 작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시태그는 샵 정록원, 샵 정록수, 샵 참비고, 샵 홍삼, 샵 녹용입니다 샵 이이제이도 하시고요 이이제이 청취자분들이 직접 전화나 카카오 1대1 채팅으로 주문해 주시면 더 큰 혜택으로 모십니다 정록원은 더디지만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새 개강해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코업도 그렇고 천비고도 그렇고 안 챙겨 먹었는데 안 챙겨 먹어서 지금 병이 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광고는 헤이브로 로션입니다 매력적인 환한 얼굴을 만드는 남자들의 구원템 헤이브로 맨즈브라운 올인원 로션 헤이브로 10만개 판매 기념 감사 패키지가 판매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환한 얼굴로 만들어주는 맨즈브라운 올인원 로션 샤워만 해도 끌리는 향기가 풍기는 올인원 파워바일 수치 적거나 얇은 머리에 볼륨도 강력하게 책임지는 볼륨 구원자 울트라 홀딩 헤어 픽서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즉, 파워바와 울트라 홀딩 헤어 픽서가 함께 패키지로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헤이브로의 강력한 제품들 놀라운 조건으로 드립니다 헤이브로의 어벤져스 패키지 어드벤처래 어벤져스 패키지 지금 꼭 헤이브로를 검색해보세요 제가 이거 헤어 픽서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요 제가 이거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리가 5호까지 버티는 픽서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거 버팁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쓰길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더라고 오랜만에 정치에게 말해볼까? 이 타이밍에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동영 작가가 이인영 원내대표님 원내대표의 당선을 그닥 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아닙니다 잘하겠지 뭐 네 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겠지 자 1차 투표에서 일단 김태년이 이렇게 완패한 건 상당히 의외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의외예요 의외고 1차 투표에서 이인영 54 김태현 37 노웅래 34 받았는데 2차 투표로 가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노웅래가 상당한 표를 얻었다 그렇지 노웅래가 조금 노웅래 비주류 저희는 지금 비주류고 동정표도 많았다면서요 동정표가 굉장히 작용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출마기 때문에 그전에 원내대표를 다 삼수 끝에 당선됐거든 아 재수 재수인가? 삼수인가 할 때는 그래서 동정표가 많이 작용했는데 2차 투표에서 노웅래 찍었던 사람들이 이인영으로 많이 갔다 그럼 뭐냐 일단 비주류라고 불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주류들이 주류를 견제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왜 김태년은 이해찬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찬의 채찍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뭐 예전에 이해찬 비서 압시였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 공천할 때 한쪽으로 쏠리겠는데? 대표 이해찬 원내대표 김태년이면 그럼 비주류들이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좀 흔들 흔드는 게 아니야 아 말 조심해야지 흔드는 게 아니고 균형?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일 수 싶어서 뭐 이렇게 응 응 응 그래서 결선에서 이인영한테 몰표가 갔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선 때 이해찬 김진표 김진표 꼴찌 했지만 근데 희열하게 말이죠 친노 친문은 이해찬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밈 사람들이 근데 애매한 안 밀고 김진표 찍은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 있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인영을 밀었다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알아? 지금 뭐가 언론 분석이 있더라구요 아 언론 분석이 합디다 내가 어떻게 알아? 고런 고런 점 또 총선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의 문제잖아요 네 공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을 신경 쓴 사람들 이렇게 해서 김태년의 영원대 대표가 불발됐다 타이밍도 또 뭐 까마귀 날짜가 배 떨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청와대에서 그치? 행정관들이 많이 또 동시에 또 사퇴를 끊는 바람에 아무래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각선병 하는 게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기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또 경선해야 되고 경선 경선 룰을 보니까는 글쎄 재선 3선은 뭐 어차피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초선하고 만약에 신인이 맞붙으면은 어? 신인이 더 유리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인형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저기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겠죠 내내 뉘앙스가 니니니 이건데? 우리는 뭐 똥팔이들하고 다르니까 오늘 오늘 뭐 나경원 하고 만났더라고 아이고 나경원이야? 아주 흡족한 미술을 지으면서 뭐 드레스 코디 가요? 이러면 됐던데 그래 어 그래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이게 자 봐요 아 똥팔이들 너무 짜증나는 게 예전에 그냥 쥐 튀겨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존나이 깠잖아 구진보니 구좌판이 예 육신영이 어디계지? 지트계지 나 씨발 그런데 지금은 막 박수치고 하냐 하고 있어 지 지 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뭔 논리가 아휴 아 씨발 이재명 의사 특집 얘기하는데 똥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우리 얘기로 갑시다 네 자 광고전에 얘기했던 스가하라 재판장과 이재명의 일문을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완용이 칼에 찔린 때에 인력과에서 급히 뛰어내려 도망하려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처음에 내가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이완용을 한번 찌른 즉 이완용이 인력과에서 아래로 넘어져 내려오기에 내가 이완용을 누르고 앉아서 두서너번 난자해였다 비고는 단정하게 서서 이야기하라 내가 역적 이완용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순사 떼들의 칼을 맞았기 때문에 몸을 바로 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도 지금 단정하게 서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어찌된 말이냐 하... 비고는 기대어서 이야기해도 좋다 비고의 범행 동기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 뜻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적인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될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완용을 죽이고자 했었노라 그럼 이완용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완용은 죽을만한 죄가 허다한 인간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죄목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이며 비고는 그만 이야기하라 그럼 이완용을 죽이려 한 게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인가? 그렇다! 작년에 일진회사 합방 성명을 발표했을 때 이완용이 여기에 반대했는데 오히려 이완용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완용이 이미 일곱 가지의 큰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항상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회개는커녕 이제 또 한 가지의 큰 죄를 더해 여덟 가지 죄를 지었으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죽여 없애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처단하려 한 것이다 사랑? 그렇다!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사랑 말이다 비고와 같이 흉행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야만 섬나라의 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지 의자는 모르느냐? 나는 강도와 같은 너희들을 몰아내 내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네놈들의 앞잡이를 처단하려는 의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 비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 명인가? 연루자로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은 그때 찬성을 표시하였는지 어떠하였는지 지금 이 자리에 나로서는 진술할 바가 아니니 찬성과 조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찬성한 사람은 2천만 대한민족 모두이고 방조자로 말한다고 하면 결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당초 검사신문 때도 동지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다가 추후에 차차 진술을 하더니 지금은 또 매사를 혼자 결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은폐하지 아니하고 자백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왕에 있었던 사실은 다 말하였고 없는 사실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도 있는 사실만 말할 것이니 무슨 자백할 것이 있겠는가? 피고가 이 흉기를 가지고 흉행에 사용한 것인가? 이 단도가 흉행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국적 이완용을 죽이는 선행에 사용한 선물이다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초장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뭘 도망가? 내가 짓 누르고 두 번 더 찔렀는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단정하게 서서 얘기하려니까 다리 아파 이 새끼야 니들이 찔렀잖아 그렇죠 멋있잖아 그리고 이거 이완용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8가지 제목이 있다 하나는 1.45 조약을 체결한 것이며 여기서 막 막아버려요 피고는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고요 통역이 중간에 막아버려 막고 지금 이러한 말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판사가 더 말 못하겠어 이건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후루빈을 저격하고 재판장에서 왜 죽었냐 그랬을 때 막 명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씨발씩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야 일본에서 그랬는데 지금 또 이재명이 8제목을 말하는 게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스탑시킨 거예요 또 당시에 많은 의거와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일본인들을 척사를 하거나 어떤 거사를 할 때 그들의 죄명을 다 밝힙니다 밝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멋있었어요 피고 일에 찬성한 사람 몇 명이 아닐까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난 몰라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동지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고 찬성과 조력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찬성한 사람은 2천만 우리 민족 모두다 내 일에 그리고 방조자 그러니까는 이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심재철 이 새끼야 듣고 있냐 이 새끼야 그리고 자한당에서 자한당 없애라는 청원 북한의 지령 빨갱이 지령 야 이 개새끼들아 200만 명 가까이가 다 빨갱이 지령 받았니 똑같아 친일 자한당 똥파리 똑같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적 이완용을 죽이는 선행에 사용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이재명 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재명의 아내 오인성은 청천벽력 같은 이 선고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국적 이완용이 아직 생명을 벗어나여 살아있는데 내 남편에게 사형이 선고되다니 이게 웬 말이냐 자 이재명의 판결에 대해 황현은 그의 책 매천냐록에서 담가 지평가입니다 이재명은 살인밑으로 그쳤기 때문에 일부러 차부 박원문을 살해한 건을 끌어들여 이재명에 대해 고의 살해의 죄를 덮어씌우고 드디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일본인 변호사 오오자키, 이와타, 미오 세 사람은 모두 이에 반박하여 박원문을 살해한 것은 오살이오 고살이 아니니 만약 이재명을 처형한다면 법률의 본의를 크게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 변호사 임현우 안병찬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은 사형의 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했는데 안병찬의 변론이 더욱 결연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선고를 듣고 눈물을 떨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재명의 아내 오인성이 소리쳤던 거 국적 이완용이 아직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있는데 왜 내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냐 안 죽었잖아! 이완용이 안 죽었잖아! 근데 왜 내 남편은 사형이야? 이게 황현의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이완용이 안 죽였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사형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 인력거를 끌던 박원문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사형이지! 이 논리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박노자 얘기해봅시다 새작에 얘기했던 논란이라고 하는 건데 박노자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얘기했죠? 꽤 오래전에 얘기했죠 박노자의 이야기는 그거죠 이런 어떤 무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관계가 없거나 패가 되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박노자는 나중에 또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또 자기 부정을 또 하게 돼요 나중에는 박현영 이야기할 때는 더 옹호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당한 폭력은 과연 정당하느냐 이런 칼럼을 써서 논란이 되었죠 박원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박노자는 어떻게 할까 원래 박원문은 이완용의 인력거꾼이 아니었어요 이거 이완용이가 인력거에서 타고 왔겠니? 그럴 리가 없이 저기 조선일보 택시가 아니었어? 아이 씨 말 뭘 택시야! 조선일보 그 저기 딸내미 있잖아 아저씨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운전기사 있잖아! 운전기사야 그거야! 이완용이가 씨 한번 택시처럼 인력거 이렇게 했겠냐고 자기 전용 인력거야 그런데 원래 이 박원문은 다른 사람 인력거를 끌었는데 얘가 좋아! 등이 좋아 등발이 좋고 힘이 좋아 그러니까 인력거도 잘 끌고 이완용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뗐을 때 보디가드로 인력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박원문은 내가 모시는 이완용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조선의 이완용이 모세님 어디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작가가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이 작가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작가가 자기 기사가 있으면 이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야! 아니 조선 백성주의 이완용이 모세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박원문은 이완용이 누군지 알면서 인력거를 끌었단 말이야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이재명 의사가 얘기합니다마는 박원문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일이 뭐가 있냐 얘기야 나는 전혀 우덕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명동성당 앞에서 의거를 진행할 때 보면 박원문이 이재명 이사를 막았었죠 아니 그러니까 본능적이었던 간에 누가 칼도 쫓아오고 다가오니까 본능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막았으니까 이완용을 죽여야 된다는 그 목적 하에서 빨리 제거해야 되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박원문의 죽음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박원문이 막았었다 그러면 저기요 이완용이 8개의 죄를 지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서 저기 잠깐 비켜주시겠습니까 했었겠냐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은 정당한가 정의로운 폭력은 정당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진보적 마인드가 아니냐 저는 지금 박노자 씨의 주장에서 이렇게 반론을 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안타깝게 경찰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경찰 한 명 죽었기 때문에 용산 참사에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은 폭력범들이 되는 건가 박노자 씨의 이론대로라면 그렇게 맞 그리고 절대 그렇게 자기네들 철거투쟁이라든지 뭐 그렇게 생존권 싸움을 절대 하면 안 되겠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박노자의 칼럼은 이재명을 까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들의 대를 위한 소외 희생에 합리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케이 알았어 박노자는 늘 민족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이 글을 쓴 거라고 다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뭐 누깡이 인형인 거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난 그렇게 봐요 진중권 잘 있나 모르겠네 아니 진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박원부는 이완용이 누군지 알고 인력걸 끌고 보디가드 겸 인력걸 했다고 그게 내 말이 더 타당하지 않나 맞지 않습니까 지나가도 인력걸을 잡았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박원부는 앞에서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이완용은 죽을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첫 타가 제일 중요하잖아 첫 타가의 힘이 제일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첫 타는 박원부는 죽였는데 써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리 역사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봐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합방이 벌어집니다 한일 강제병합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사의 의거가 1909년 그리고 한일 강제병합이 1910년 경술 부칙 물론 이완용이가 1909년에 죽었어도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디게 됐다거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역사의 방향을 좀 바꿀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정당한 폭력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 개가 앞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틱 넘기고 하네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 일어선 이재명은 방청석을 향하여 열렬한 언변으로 모문을 바쳐 나라를 구하라는 명연설을 합니다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나의 충원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라를 위한 의리로서 죽는 것은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므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비록 내 한 몸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또 다른 이재명이 나타나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낭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수백, 수천의 곡식을 낳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통간부를 철피하고 5조약과 7조약을 무효화하고 빼앗은 대란의 주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되돌려라 그러면 일본은 장차 일본에 밀어닥칠 큰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일본은 큰 화를 당했고요 이재명 의사 말처럼 이게 가장 빛나는 명언 같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또 다른 이재명이 나타나서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수백, 수천 명의 또 다른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그러니까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던 일본 재판장 이하 관계자들이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어요? 1910년 9월 13일 사형 집행이 시작되었고 열혈 남아 이재명 의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장의 저지로 말하지 못한 이완용의 8가지 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구속된 동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젊었다는 것 봐요 19세, 21세, 25세, 26세, 7세 다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43살이야 우리보다 더 어려요 젊음을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다들 평양 출신이었다는 것 다는 아닌데 대부분 평양입니다 거의 90%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서 같이 올렸던 젊은이들 의기투합해서 이런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양 지역에 개신교가 많이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1 만세운동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3.1운동 실패 이후에 좀 많이 변절이 되긴 하지만 이재명은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씨 거느리시니라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씨 거느리시니 내가 유튜브 한번 쳐보니까 지금은 예수씨 거느리시니 이렇게 모습이 아니야 주예수 거느리시니 그럴걸 지금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마 이렇게 주예수 거느리시니 뭐 그렇게 될거에요 근데 이것도 증언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해준건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람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예수님 거느리시니 이렇게 쓰시면 나올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한편 천운으로 살아난 이완용은 이듬해인 1910년 8월 22일 총리 대신으로서 정부의 전권위원이 되어 일본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고요 그 공으로 일본의 백작이 된 후 1926년 사망할 때까지 일제의 개가 되어 권력과 부를 쌓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열받지만 그나마 다인거는 이재명 의사의 의거로 죽을 때까지 골골거렸다 비오면 쑤시고시 뭐 이런거지 그렇죠 이완용이 죽자 잡지 개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하던 이완용은 2월 11일에 아주 죽고 말았다 지하에 있는 이재명은 아 이놈이 이제야 죽었구나 하고 웃겠지만은 팔자구 준 과부며느리는 남류 달리 더 슬퍼할 것이다 그런데 경성부의 청소부들은 또 이제부터 공동변서의 벽이 깨끗해지니까 무엇보다도 좋겠다고 치하하겠지 이제부터 공동변서의 벽이 깨끗해지니까 이건 뭐냐면 이완용 개새끼라고 벽에 썼으니까 낙서를 막 했다는 얘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서를 막 했다는 건데 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담벼락에 싸우라고 못 싸우면 담벼라도 욕이라도 하라고 그때 이제 일반 민중 우리 백성들이 차만 못 싸우니까 벽에다가 이완용 개새끼 한거야 이완용 자아지 막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 보면 낙서 보면 진짜 웃겨요 진짜 막 뭐 이완용 개새끼라고 써있고 따니까 그래 그 옆에다가 가위 그려놓고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재명은 이재명은 아 이놈이 이제야 죽었구나 하고 웃겠지만 팔자구 준 과부며느리는 남유달리 더 슬퍼할 것이다 이거는 뭔 얘기냐 이완용 아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지 근데 이완용 그래서 잡지 개벽에 팔자구 준 과부며느리는 남유달리 슬퍼할 것이다 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거는 요새말로 하면 가짜뉴스다 아 가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우리 민중이 이완용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렇게까지 왜 저기 이순자 이순자 전두환 관련돼서도 여배우 누구를 건드려서 이순자가 어떻게 했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 돌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그거는 저기요 저기요 이동형씨 이동형씨 난 중노도 섞여있었다고 봅니다 이동형씨 이거는 하여튼 가짜 주스인데 사실 이제 개같은 개들만 하는 짓거라 아니야 자기 며느리랑 붙어먹어 그게 그만큼 나쁜 새끼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욕한 거랑 같은 거죠 써노비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완용 아들은 병사에서 병사 젊었을 때 아버지가 이런 개짓거라고 다니니까 병사 아들이 그렇게 일찍 가는 거지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다들 똥파리지 하지 말고 착하게 착한 눈 뜨고 착한 눈 뜨고 너는 전 또 못된 눈 뜨면서 재율이 건강하게 잘 지내지 아빠가 착하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 후손이 잘 됩니다 이런 소문 이상한 소문도 안 돌고 가짜 연수도 안 돌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그런 건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거 소위 말하는 큰 신문사 큰 언론사에서도 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과짜 연순데 확인도 안 해보고 물론 그 시대 때는 당연히 그게 진짜 연수도 있긴 그때 뭐 이틀에이신데 뭐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지 아직도 이완용하고 며느리랑 그렇게 그렇게 그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완용이 자기 며느리를 안 건드렸다고 해서 이완용이 개새끼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릴 건 가리자고 아까 재판장에서 문답하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의사가 재판장에게 야만 섬나라에 무식한 놈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좀 각색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매일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들에서 기자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한의 이런 기사를 쓸 때 조금 감정을 실어가지고 윤색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뒤에 말은 진짜 했단 말이니까 자꾸 이제 구전되면서 약간 와전이 좀 바뀐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죽는다 죽는다 하던 전두환이 죽으면 불안당 태우 형은 웃으면서 술을 하냐 할지 난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시 이완용이 살아있을 때로 가봅시다 그렇게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데 선두에 섰다가 1919년 3월 1일날 3일 만세운동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총독부 기간지 매일 신부 4월 5일자 1문에 경고문을 짓습니다 이 개새끼가 1909년에 뒤졌어야 되는데 안 뒤지고 살아있다가 10년 뒤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젖같은 경고문을 매일 신부에 실었다 매일 신부 총독부 기간지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듣고 옵시다 어허 조선 동포여 세상 말에 죽음 중에서 삶을 구한다는 말이 있더니 지금의 조선인민은 삶 중에 죽음을 구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 얼핏 알아듣기 용이하도록 이론을 지나노니 재군은 잠깐 정신을 수습하고 잘 듣기를 바라노라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이 허언이고 망동이라는 점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천마디 만마디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대중이 계속 자각하지 못하니 내가 나섰다 만세만 부르며 한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처음에 무지 몰각한 아동배가 선동하고 그 후에 각 지방에서 역시 소문을 듣고 치안을 방해하는지라 당국에서 즉시에 엄중히 진압하려면 피해가 없겠냐만은 몰각자 부류를 돌아가게 하고 관대한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린 것들이 여전히 몰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다음으로는 반드시 매를 들어 어린 것들을 선도하여야 한다 최근에 모초에서 듣기로는 많은 인민이 죽고 다쳤다 하니 그 죽고 다친 인민 중에는 혹 주도적으로 행동한 자도 있겠지만은 그 다수는 그냥 남이 하니 따라한 자들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농사 때가 임박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한다면 편안함이 있을 것이요 망동을 따라한다면 죽고 다침이 눈앞에 있다고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암 중에 죽음을 구함이 아닌가 자신이 사암 중에 죽음을 구할 뿐 아니라 망동함으로 인하여 그 부근에서 행행으로 죽고 다침에 이르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 무슨 일인가 눈 뜨고 못 볼 일이요 귀로도 듣지 못할 일이로다 안심하고 진정하라 한때가 지나면 한때 해가 있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해가 있을지 어허 동포여 나의 말을 잘 듣고 이후에 후회치 말지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만약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노라 우리 성호분께서 일부러 얍삽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아 이화용이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것도 멋있어 보이네 경고문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전어로 돼있어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대문으로 고쳐서 살짝 각색했다 이런 말 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금방스럽지 않습니까 아 이 새끼 말이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리드라 조선동포라는 말을 촛불시민이나 세월호 때 피해를 입으셨던 세월호 피해자분들에게 딱 대체하고 이걸 말하는 사람을 그때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조중동이라든지 자한당이라든지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랑 바꾸면 똑같아요 이거 봐요 안심하고 농사 때가 임박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한다면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노예들은 일이나 해라 이거지 이게 현대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맨날 이랬잖아 국민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생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도 맨날 경제가 안 좋다 어쩌고 저 다 요 프레임이야 경제가 위기인데 지금 촛불 들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니 이승만이가 대전으로 들 때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국군이 물리치고 있다고 얘기했죠 요 프레임이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매를 들어 어린 것들을 선도하여야 한다 김무성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된다고 했던 거랑 난 그거 지장면이 생각나더라고 뭐 군대여 일어나라 그런 것들 아휴 참 네 알겠습니다 이 휴구에 이완용은 2차 3차 경고문도 잇따라 내어놓아서 만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재명 의사의 의겄대 뒤졌어야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심한 7년 정도를 우리 백성들이 보고 싶지 않은 꼬라지를 보고했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다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의사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뭐 또 슬아의 자전거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네요 오늘 방송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사 저는 일단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 개신교신자들이 많이 욕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이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직후까지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들을 했다는 것도 주지할 만한 사실이고 이재명 의사가 이제 개신교 측에서 독립운동과 의거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것도 좀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19세에서 43세 그랬나 음 어 19세에서 43세 참 뭐 지금이랑 직접 비교는 안되겠죠 그때는 이 나이면 나 장성하고 결혼도 했고 뭐 우리 나이랑 오히려 비슷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도 나만은 많은 나이로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년이 되고 얼마 안된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기를 걱정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배처하고 앉아있고 똥파리짓 하는 그리고 이제 저 정치 잘 몰라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쿨한주라는 사람들 그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것마저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점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신교회 지금 아까으로 쭉 얘기했지만 이재명 의사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리고 뭐 개신교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의사의 행적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모 인사가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가 와서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막 똥파리랑 싸울 때 엄청 반대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어 그리고 어 그렇게 그 어쨌든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부른들인데 그런 단어를 똥파리랑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런데 문자가 왔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지금 총선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 총선 다가오고 또 지랄할 거라고 하겠죠 어 그런데 그때 이 작가가 안 나섰으면 지금쯤 개 발강을 했을 거라고 세력화되어 있을 거고 응 그때 잡아줘가지고 거의 지금 거의 반투박 났거든 반투박이 뭐야 이제 똑같이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언급 자체가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때도 언급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언급량이 김진표 꼴등한 이후로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 이재희는 틀린 적이 없어요 당시에 논란이 돼도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세작 네 이제 뭐 백주년 임정 백주년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보면 뭐 일반 공중파에서 독립운동사 이야기 많이 해주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 트렌드처럼 또 이걸 받아들이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광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되어진 것이다 해방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내밀한 것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오롯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이재명 우리는 성남지사 경기도지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이름들을 찾아보면 그분들이 그 시대 당대시대를 어떠한 관점을 살아갔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마치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이재명 의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좀 그런데 명동 성당 앞에 이재명 의사 의거터라는 비문이 남아있어요 명동의 관광도 잠깐 둘러보시다가 거기도 한 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